오늘은 여러분께 아몰랑의 전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고 가시죠. 만취하여 음주운전으로 벤츠를 몰고 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마어마한 과속 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밀고 지나가버리죠. 이 여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고,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은 음주운전을 해버린 여자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죠. 참고로 이 사건에 안타까운 고인께서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건 이 여자는 자신의 음주운전에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고를 낸 후에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던 강아지만 품에 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는 미친 행동을 하며 그야말로 20대 여자의 아몰랑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줘버리는 이 여자.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위해 경찰차에 타라 말하니 안간다고 엄마에게 전화한다고 찡찡거렸다는 카더라가 있고, 강아지를 건네달라 경찰관이 요청하니 쌍욕을 하고 저항을 했다는 썰도 있고, 수많은 목격자들의 정황이 일치하다는 걸 보면 이 여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쌍시온니은이 확실해 보이죠.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아몰랑의 대표적인 모습인 이 여자. 걔가 걔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우리 fm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남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냈는데 강아지만 안고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다른 관점에서 말해보고 싶어 나도 사고 낸 적 있는데 진짜 사고 나면, 뇌가 정지된 느낌으로 아무런 행동도 사고도 멈춘단 말이야. 나는 저 여자분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음주운전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나쁘지만, 저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지 마음에 공감해버려서 욕 못하겠어. 나는 진짜 미친 발언을 날리는 이 여자들의 모습. 진짜 사고를 내본 여자는 저 음주운전 살인마 감정에 공감해버린다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짤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당하는 여자 구해줬더니 여자가 고맙다 인사도 안 하더라 라는 여혐설보고 여자 이해 못하는 남자들 이걸 강제로 읽혀야 한다. 희생자는 여전히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거나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감사 인사받기에 알맞은 시기가 아니다. 나는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저 댓글과 음주운전열을 봐봅시다. 이 음주운전한 여자가 어째서 고인을 돕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들은 내가 충격받고 긴장이 풀리지 않았으면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안의가 소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몰랑 상태를 유지하며 누군가 이 상황을 해결해주길 바라죠. 엄마에게 전화해서 해조해조를 외치거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든 말든 사랑해주는 강아지를 껴안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를 내본 여자는 저 마음에 공감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사고 내놓고 아몰랑거리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100만 명의 표본 데이터가 있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통계조사에서 20대, 30대 한국 여자들은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고 정서불안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여성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뇌가 정지된 느낌으로 아무런 행동도 사고도 멈춰버린다라고 말하며 저 여자의 허물까지 쉴드 치는 FM 리스트 여자들. 얼마나 놀랐을지 그 마음을 이해해서 욕도 못하겠다는 저 여자들. 실제로 우리 FM 여자들은 음주운전자 김새론의 복귀에도 연기로 보답해주고 앞으로 운전은 하지 말자라는 응원을 해줬습니다. 음주운전 김새론 화이팅 음주운전 나쁜 건 알겠는데 연기로 보답해 라는 말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여자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한 사람을 응원하고 공감할 수 있나요?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던 50대 가장을 지어 죽이고 아몰랑거리며 강아지만 안고 있던 벤트 음주운전녀를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감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인간이 아닌 악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공감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그녀들은 예비살인마를 늘려나가고 있죠. 범죄자의 성별이 여자라고 쉴드 치는 그런 행동은 절대해선 안 될 행동입니다. 부디 우리 여성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저녁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음주운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 못 봤는데 뭔 소리냐 뭔 상황이었던 음주운전은 이해하면 안 됨.